2021년 6월 5일 성 보니파시오 주교 순교자 기념일 보니파시오 성인은 675년 무렵 영국의 기족 가문에서 태어났다. 수도회에 들어가 사제가 된 그는 수도회 학교에 교장을 역임하였다. 성인은 특히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 마인치의 교구장이 된 보니파시오 주교는 여러 지방에 교회를 세웠다. 성인은 선교 활동에 주력하다가 754년 이교도들에게 살해되었다. 1874년 비오 구세 교황은 보니파시오 주교를 성인의 반열에 올렸다. 제 1독서 토빗기 12장 1절에서 15장 20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토빗은 자기 아들 토비아를 불러 말하였다. 애야 너와 함께 갔던 사람에게 품삭스를 주고 또 품삭이에 더 얹어주도록 배려하여라. 그리하여 토비아는 라파엘을 불러 그대가 가지고 온 모든 것의 절반을 품삭스로 받고 안녕히 가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때 라파엘이 그 두 사람을 은밀히 불러 말하였다.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잘해주셨으니 살아있는 모든 이 앞에서 그분을 찬미하고 찬양하여라.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찬미하고 찬송하여라. 하느님께서 하신 일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그분을 찬양하기를 게을리 하지 마라. 임금의 비밀은 감추는 것이 좋고 하느님의 업적은 존경하는 마음으로 드러내어 밝히는 것이 좋다. 선을 행하여라. 그러면 악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을 것이다. 진실한 기도와 의로운 자선은 부정한 재물보다 낫다. 금을 쌓아두는 것보다 자선을 베푸는 것이 낫다. 자선은 사람을 죽음에서 구해주고 모든 죄를 깨끗이 없애준다. 자선을 베푸는 이들은 충만한 삶을 누린다. 그러나 죄와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은 바로 저희 자신에게 원수가 된다. 나는 이제 너희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진실을 모두 밝히겠다. 나는 이미 너희에게 임금의 비밀은 감추는 것이 좋고 하느님의 업적은 공경하는 마음으로 드러내는 것이 좋다 하고 분명히 밝혔다. 자 이제 보라. 너와 사라가 기도할 때 너희의 기도를 영광스러운 주님 앞으로 전해드린 이가 바로 나다. 내가 죽은 이들을 묻어줄 때에도 그러하였다. 그리고 내가 주저하지 않고 잔치 음식을 놓아둔 채 일어나가서 죽은 이를 매장해줄 때 너를 시험하도록 파견된 자도 나였다. 또 하느님께서는 나를 파견하시어 너와 내 며느리 사라를 고쳐주게 하셨다. 나는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서 대기하고 또 그분 앞으로 들어가는 일곱 천사 가운데 하나인 라파일이다. 이제 이 세상에서 주님을 찬미하고 하느님을 찬양하여라. 자 나는 나를 파견하신 분께 올라간다. 너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기록해 두어라. 그러고 나서 라파일은 올라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 마르코 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이르셨다. 율법학자들을 추심하여라. 그들은 긴 겉옷을 입고 나다니며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즐기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잔치때에는 윗자리를 즐긴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등쳐먹으면서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는 길게 한다. 이러한 자들은 더 엄중히 단제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헝금함 맞은 쪽에 앉으시어 사람들이 헝금함에 돈을 넣는 모습을 보고 계셨다. 많은 부자들이 큰 돈을 넣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와서 랩톤 두 잎을 넣었다. 그것은 쿼드란스 한 잎인 셈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저 가난한 과부가 헝금함에 돈을 넣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저들은 모두 풍족한 데에서 얼마씩 넣었지만 저 과부는 궁핍판 가운데에서 가진 것을 곧 생활비를 모두 다 넣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가난한 과부가 성전의 헝금함에 봉헌합니다. 랩톤 두 잎입니다. 랩톤은 한 테나리온의 144분의 1입니다. 한 테나리온은 하루 일당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므로 편의상 하루 일당을 오늘날 10만원으로 생각하면 랩톤 두 잎은 약 1388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므로 과부가 봉헌한 랩톤 두 잎은 천원이 조금 넘는 금액입니다. 매우 가난한 과부입니다. 그녀의 궁핍판 일상이 조금 더 현실감 있게 다가오는지요. 과부의 랩톤 두 잎이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의 전부라고 한다면 그것이 나의 생활비라고 한다면 그러한 삶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나의 가난을, 나의 어려움을, 나의 불편함을 호소하면서 불평과 투정으로 가득한 모습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과부는 자신의 상황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이 묵묵히, 조심스레 성전으로 다가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봉헌합니다. 과부의 헌금은 우리에게 그녀의 삶의 자리가 지닌 불평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느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헌금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저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에서 가진 것을 곧 생활비를 모두 다 넣었기 때문이다. 물질적으로는 가난하지만 하느님을 향한 마음은 부요하고 풍요로운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어떠한 모습의 삶을 살아가더라도 하느님을 향한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함을 오늘 복음의 이야기는 들려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외적인 모습으로 사람들을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하느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십니다. 내 조건과 상황이 본질이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더라도 그것이 극심한 가난과 어려움이더라도 하느님을 향한 부요한 마음을 지니고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